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이런 걸 다 종합할 때 사태의 진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는 짐작하셨겠지만 사태의 진짜 이유는 선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재 씨가 그냥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것이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이 후원자의 대거 탈락을 낳게 되고 경영상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초기에 그런 핵심 후원 그룹하고 갈등을 낳게 되고 결국은 본인이 나가는 선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그 빠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처럼 근본적인 충돌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거 문제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다른 의견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문제의 보수 진영이 이렇게 한몰 정규재 주필의 표현을 쓰면 매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 이렇게 격노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든든한 후원자였던 펜앤마이크의 출발 당시의 핵심 후원자 그룹들이 그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장가지를 다 제쳐놓고 정규재 주필이 그만둔 핵심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제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건 사업가도 마찬가지지만 농객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이렇게 못 정하면 수십 년 쌓아온 명성이란 것이 그냥 한 칼에 그냥 날라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를 제가 오늘 방송 마칠 무렵에 미디어애프 인터뷰가 한 20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담이기 때문에 대담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속내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한 20분도 쭉 보면서 한 시간 20분 안 봤지만 20분 보면서 아 저게 큰 문제였구나. 저게 엄청나게 타격을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주 이렇게 펜앤마이크와 같은 그런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고 인생에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죠.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데 그걸 잘 했으면 20년 30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근본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이제 구글코리아가 수익금지 조치를 내렸던 부분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본인한테도 심적인 압박을 줬던 말입니다. 이제 구글까지도 나를 포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규재 씨가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농격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제로서는 입장이 좀 다른 데서 좀 다투기도 해도 그래도 뭐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좀 완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들 반대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병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 문제가 뭐 그게 밝혀진다 해 가지고 내 안께 큰 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지만 더 긴 시간을 자식들 세대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한 사람을 두고 이제 마지막 또 떠나면서까지 그냥 당신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에 도둑놈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서양 문장에 머니톡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말한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는 뭐가 말하는 겁니까 넘블스톡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공병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어디 출생지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서를 단 후보별 총득표수가 톡 말하는 것을 잘 담아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담아가지고 그것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벌써 한 뭐 세 달 네 달 됐는데 당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아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중도에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든 사람은 판단착오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입장을 바꾸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정규재 씨가 이제 그만두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사군이 뭐 이번 달 말 오늘 이제 최종주로 제가 이제 오탈자를 교정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운명이죠 그러나 나는 공은총이 할아버지로서 임무를 다 한 거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숫자인지 그걸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그 노을 먹고 그 많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나라 득택에 국비유학생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의 타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겁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타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죠 고간대작들의 타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런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죠 이제 다 내려놨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라를 자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갖고 사람들이 떡을 만들지 팥을 만들지 죽을 만들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혹시 정규재 주필이 보면 공병호처럼 이 나이에 이렇게 진심을 갖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사람도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 서로 입장이 다르다 해가지고 4.15가 끝나지 이제 3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황교안이하고 민경욱이하고 공병호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가면서까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참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